안녕하세요. 하코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애정해주시는 원브랜드 메이크업 6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와! 그동안 원브랜드 메이크업 1편부터 5편까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업데이트했었는데 6편이 조금 늦어져서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만큼 더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원브랜드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궁금하시죠? 바로 더페이스샵입니다. 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더페이스샵? 사실 이 브랜드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브랜드인데요. 그동안 왜 안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느냐? 그동안은 사실 더페이스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하지만 과거형이니까 더페이스샵 저 싫어하지 않을 거죠? 아무튼 자 더페이스샵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기존에 2만원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약간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브랜드의 좋은 제품이라든지 안 좋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다양한 좋은 정보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부터는 가격을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걸 위주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가격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더페이스샵 원브랜드 메이크업도 시작해볼까요? 더페이스샵은 이렇게 총합 5만원으로 완성했습니다.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줘 이토록 가능적이며 시크하며 도도한 여성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 메이크업이 5만원으로 완성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와 서프라이즈.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미라클이죠? 바로 이 메이크업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해. 사실 이번 더페 메이크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베이스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더페 베이스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케바케고요. 더페 베이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쓰지도 않을 제품을 사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싼 거 샀는데 구린 거야. 그런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도 성능도 딱 그냥 중간인 누가 써도 중박은 한다. 이런 딱 소스인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더페이스샵 15시간 커버 라스팅 파운데이션 V201 애프리코 베이지인데요. 이렇게 펌핑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텍스처는 살짝 쫙 하고 따라 올라오는 정도로 묽지도 찰지지도 않은 중간이지만 실제로 바르면 생각보다 수분감이 많은 촉촉한 편이라서 손등보다는 이렇게 팔레트에 짜준 뒤 퍼프나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 중앙부터 그냥 펴 발라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죠. 이때 최대한 톡톡톡톡 많은 패팅을 해서 밀착력을 높여 조금이라도 지속력을 높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선 15시간의 지속력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건 뻥 같고 그냥 한 5, 6시간 정도? 아주 평범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려면 패팅이 생명입니다. 막 끈적이진 않지만 촉촉한 느낌이라 여름보단 겨울에 지성보단 건성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조금 거리감을 두고 보면 엄청 예쁜데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코 옆 같은데 들뜸 현상은 좀 있습니다. 커버력은 그냥 중? 안 가려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와... 진짜 속 시원하게 가려지는 건 아닌 딱 그 정도인 제품입니다. 아 모양 덮에가 난 싫어할 것 같아. 어떡해.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아이섀도우만으로 이렇게 고혹적이고 간능적인 느낌을 살려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명확한 느낌이 드는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는 단계에서 과감하게 빼주도록 할게요. 더페이스샵 싱글 섀도우 BR03 베이지 썸 이름대로 정직한 베이지 핏 쉬머한 펄감의 섀도우예요. 생각보다 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베이스 컬러와 레이어드해서 사용해주면 좋으며 자연스러운 눈물 효과나 앞뒤인 효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BR02 프렌치 브라운 은은한 펄감에 깊은 고동색 섀도우 마치 초콜릿 같은 느낌으로 포인트나 라인용으로 사용하기 좋지만 잘 펴바르면 베이스로 사용해도 예쁜 브라운 컬러입니다. PP02 뮤즈피플 정말 보기와 달리 사기 개인 예쁜 섀도우로 퍼플보다 살짝 붉은 느낌의 오로라 펄 덕분에 영로감 또한 최강인 섀도우입니다. 사실 이 섀도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정확한 컬러 전달이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진짜 직접 발색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쁜데 예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쉽다. 우선 가장 딥한 컬러인 프렌치 브라운을 총알 브러쉬에 골고루 잘 묻혀준 뒤 여분을 털고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때 그라데이션은 당연한 거 아시죠? 발색이 정말 잘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눈 중앙부터 시작해 외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외곽 쪽부터 잘못 찍으면 바로 자국 났습니다. 안 펴발려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언더에도 앞머리 쪽과 눈꼬리 쪽에 살살 잘 풀어서 베이스를 넣어주세요. 발색이 잘 돼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잘만 펴바르면 진짜 정말 음영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컬러니까요. 물론 이건 제 마음속에서만이지만요. 근데 솔직히 지금 워 컬러 예쁘다 그 생각하고 있죠. 그쵸? 이것 봐 우리 통했다니까요. 이어서 제가 아까 사기케라 말한 뮤즈 퍼프를 눈썹 뼈가 있는 부분 밑쪽으로 눈동자 앞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비부비부비 해주면서 발라준 뒤 이렇게 작은 아이섀도우 브러쉬의 끝부분에 잘 붙여 언더의 중앙 부분에 뮤즈 퍼프를 발라준 뒤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지금 펄가 보셨죠? 보이셨죠? 그쵸? 아우 워우 아우 아우 아 진짜 뭐라 말해야되지? 그냥 예뻐요. 아 진짜 이건 그냥 그냥 예뻐. 추운 계절이면 여기까지만 해줘도 진짜 예쁘지만 지금은 더운 계절이니까 계절감에 맞춰 마지막으로 베이지 썸을 사용할게요. 총알 브러쉬에 골고루 잘 발라준 뒤 눈 앞머리 쪽부터 눈동자가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베이지 썸은 단독 사용하면 눈이 부어보일 수는 있지만 미리 깔아둔 프렌치 브라운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한층 더 영롱하고 깊이 있는 눈매를 완성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아이라인과 마스카라 없이도 깊이감 있고 고혹하면서 영롱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저만의 비법이랄까요? 특별한 방법 없이 너무나 쉽지만 꽉 찬 느낌과 고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인 화장이라는 느낌이에요. 어 나 오늘 힘 좀 줬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날 이렇게 화장하고 눈 한 번 이렇게 깜빡여주면 아주 꿀인 거죠. 하하 더 페이스샵 디자인인 아이브로우 03 브라운을 이용해 눈썹을 다소 짙으면서 볼드하게 그려줍니다. 우와 발색이 진짜 잘 돼서 놀랬어요. 진짜 대박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 짝짝이네요. 하하 뭐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잘못 그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쵸? 아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찔려서 말 안 하고는 못 넘어가겠어. 진짜 은은한 핑크빛 심오한 강 덕분에 볼터치 겸 하이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더 페이스샵 싱글 블러쉬 PK01 샵핑크를 조금 큰 볼터치 브러쉬에 잘 묻혀준 뒤 눈꼬리 광대뼈 쪽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브러쉬를 움직여주면서 볼터치를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광대를 타고 흐른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컬러감이 잘 올라오도록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아요. 이어서 넓은 섀도우 브러쉬에 샵핑크를 붙여준 뒤 C종과 눈썹 뼈 밑 콧등, 삼각종 등등등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 살짝씩 넣어 피부 자체가 사랑스러운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을 뜨면서 자연스러운 강체가 돌도록 해주시면 돼요. 바로 이런 작은 차이, 이런 섬세한 동작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좋았어. 눈썹 실수를 많이 했어. 방금 나 좀 멋졌던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단계 레드립입니다. 사실 이번 더 페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레드싱이거든요. 별게 없다면 별게 없지만 사실 이 레드싱 자체가 저한테는 이번 메이크업에 영감을 준 제품이라서 이번 메이크업엔 대체불가 가장 포인트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쨍한 레드 컬러이지만 다홍빛이 살짝 느껴져 레드이지만 부담 없이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페이스샵 잉크 립키드 RD 02 레드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색은 굉장히 잘 되며 틴트이지만 아주 촉촉해서 좋은 데다 촉촉한 틴트치고 지속력도 좋아서 조앙 너무 조앙 여기서 중요한 건 촉촉한 틴트치고 지속력이 좋다는 겁니다. 팔레트에 덜어준 뒤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내장솔로 풀컬러를 바르기는 내장솔의 두께감과 모양 때문인지 입술 모양이 예쁘게 따서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준 뒤 중앙 부분에 한 번 더 덧발라 입체감을 줘 입술을 좀 더 토통하면서 관능적이고 섹시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래야 주목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입술에서 열어보는 시선을 못 떼고 있잖아. 그쵸? 못 떼고 있어요. 원래 여름엔 한 번쯤은 이렇게 발라서 주목받아봐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덧배의 원브랜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와 진짜 이걸 5만원에 했다니 오 너무나 판타스틱해 어때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제 스타일 메이크업이라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호랑이 기운입니다. 와 이건 아재개구 다음 원브랜드 메이크업은 어떤 브랜드 보고 싶은지 덧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덧배 원브랜드 메이크업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못다한 이야기의 브록 같은 걸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